두 번 서로 막 쪼각, 쪼각 가지고요. 쪼각. 그치, 하기 되게 뭐 귀찮고. 대박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미니 오락실을 준비했습니다. 대박이네요. 다시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거든요. 어렸을 때 문구점 앞에 20원씩 넣고 했던 오락기 생각났어요. 똑같이 재현을 했습니다. 대박이다. 태블릿 PC를 미리 준비된 오락기에 설치만 껴만 주시고 껴서. 바로 하면은 조이스틱처럼 작동이 됩니다. 대박이다. 추억의 아케이트 게임도 다 할 수 있고요. 슈팅 게임 등 다양한 게임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. 대박이네. 자, 보세요. 정말 오락실인 것 같죠? 스티브 파이터도. 네, 격투기 게임입니다. 집안에서 즐기는 미니 오락기입니다. 아니, 근데 난 이게 전체가 그냥 그 오락기 그건 줄 알았는데. 스마트 그거라고. 네, 네. 저기 태블릿 PC를 보시면. 같이 합체를 한 거죠. 네, 그냥. 이거는 그냥 갖다 껴보세요. 아, 이 태블릿 PC 어플을. 자, 해보세요. 자, 은지현 씨가 하겠습니다. 자, 시작했습니다. 자, 입니다. 와, 돼요? 오! 되잖아! 왜 돼요? 몰라 몰라 몰라. 어떻게 되는 거지? 오,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연결이 돼가지고. 뭘로요? 에? 센서로.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게 되지? 너무 신기하죠. 진짜 그냥 오락실 그 게임이에요. 네, 무선으로. 문광고 앞에 있던 거. 네네네. 오, 디테일도 돼.